소프라노 민은홍씨의 아리아리랑, 그리고 테너 이현씨의 미량아리랑, 그리고 소프라노 강혜정씨의 신아리랑까지 이어질텐데요. 연주는 역시 권지영이 이끄는 서울 오케스트라가 해주시겠습니다. 먼저 큰 박수로 소프라노 민은홍씨를 맞이해볼까요? 얼씨고! 아리아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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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아리랑 아리로 아리라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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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라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야 아리야 아리할 아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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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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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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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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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소프라노 민은홍입니다.